밀수학을 마치고 피곤해 자는 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불면증이 가능성이 큽니다. 밀레의 1866년 한낮의 휴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내로 생각되는 여자분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고요. 남자분은 흔히 생각하는 밀짚모자트를 쓰고 자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는 삶 속에서 고된 노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자고 있는 장소와 자세입니다. 수면은 수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에서만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대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컴컴한 침실에 불도 켜지 않고 오직 블루 라이트 빛의 얼굴을 비춰가며 짧은 영상 등을 보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침실이라고 하는 환경은 잠만 자는 곳으로 체결했거나 영상 등을 보는 곳이 아니죠. 즉 수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터입니다. 피곤해 잠에 떨어져 자고 있는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까지 한데요. 수면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던 당시에 서민의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으로 생각되는 여성분의 수면 자세를 보면 본인의 중요한 부인 가슴과 머리를 손으로 싸고 있으면서 바깥쪽을 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즉 언제든지 땅 주인이나 이 사람이 부르면 일어나야 되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좀 여유 있어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 여유로움은 피곤함으로 인해 보이는 가면 속의 여유로움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도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불면증이죠. 불면증은 무조건 수면제를 복용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비약물적 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낮잠은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낮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최소 8시간이 지난 다음에 30분 내외로만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기 전 6시간 전에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담배를 즐기시는 애연가라고 하시면은 저녁 6시 후에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또 커피나 홍차,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술 한 잔으로 잠을 청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술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성 상태만 잠시 멈추는 거라서 다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긴 한데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잠자리는 편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깊은 잠에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축축됩니다. 우리 현대인 수면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잠은 반드시 침실, 침대에서만 주무셔야 합니다. 시계는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요. 밤에 일어나도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면서 필요하시다면 귀마개나 눈 가리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에 들라고 지나치게 노력하기보다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1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